언더와 관련한 영상들 잘 보셨나요? 오늘은 원어민들이 실생활에 자주 사용하는 언더와 함께하는 표현 5개를 간단하게 직관적인 그림으로 이해하고 문장 하나씩 연습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표현은 Drive under the influence 입니다 지난번 언더를 제대로 알기 편에서 살짝 나온 표현이죠 Drunk driving 이라는 음주운전 이라는 표현과 함께 자주 사용되지만 그 범위가 좀 더 넓다고 했습니다 Drive 운전을 하는데 the influence 술 마약 운전을 하기 힘든 정신상태 등의 특정 영향 아래 속에서 운전을 하는 그림으로 이 표현을 그릴 수 있습니다 보통은 음주운전 그리고 미국에서는 마약을 하고 운전을 할 때 자주 사용합니다 그럼 문장으로 한번 해볼게요 절대 음주운전을 해서는 안 돼요 영어로 한번 해보실까요? 네, you should never drive under the influence of alcohol 이처럼 of alcohol 또는 of drugs 라는 표현을 넣어서 어떤 상태에서 운전하는지를 구체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해볼까요? 네, you should never drive under the influence of alcohol 두 번째 표현은 under the table 입니다 은밀하게, 비밀리에, 특히 돈에 있어서 세금을 내지 않고 위법적으로 또는 뇌물성으로 전달되거나 받을 때 사용하는 표현인데요 이렇게 테이블에 앉아있는 두 사람이 겉으로 보기에도 테이블 위에서도 별다를 게 없지만 가려져서 위에서는 보이지 않는 under the table 테이블 아래에서는 돈이 오가면서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또 불법적인 상황이 연출되는 그림을 그려볼 수 있습니다 그럼 문장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몇몇 정치인들이 뇌물을 받곤 했었지 영어로 한번 해보실까요? 네, some politicians used to take money under the table 다시 한번 해볼까요? 네, some politicians used to take money under the table 네, 세 번째 표현은 under the knife 입니다 보통은 go와 함께하여 go under the knife 수술을 받다 라는 표현으로 사용되는데요 수술을 받기 위해서는 환자가 나이프를 들고 있는 의사의 under 아래에 위치한 침대에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림으로 보면 쉽게 이해가 가실 겁니다 그럼 바로 예문으로 연습해 볼게요 다행히도 그는 수술을 받지 않고 완전히 회복되었다 영어로 한번 해보실까요? 네, fortunately, he made a full recovery without going under the knife 그럼 다시 한번 해볼까요? 네, fortunately, he made a full recovery without going under the knife 네, 네 번째 표현은 under the weather 입니다 컨디션이 특히 몸이 안 좋을 때 사용하는 표현인데요 이 표현의 유래가 재밌습니다 비바람이 부는 날씨에서 배 위에 있던 사람이 배몰미가 나서 날씨를 피해 배 안쪽에 머물면서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에서 온 표현이라고 합니다 굳은 날씨 아래에 있으면 괜시리 몸이나 컨디션이 안 좋아지는 그림을 그려보시면 좀 더 기억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그럼 문장으로 연습해 보겠습니다 난 어제 몸이 좀 안 좋아서 하루 쉬었어 영어로 한번 해보실까요? 네, I took a day of yesterday because I was under the weather 다시 한번 해볼까요? 네, I took a day of yesterday because I was under the weather 마지막 표현은 sweep under the rug 입니다 비밀로 하다, 잠시 묻어두다 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역시 직관적인 그림을 그릴 수 있는데요 문제가 될 만한 상황이나 요소 등을 일단은 아무도 볼 수 없도록 under the rug, 양탄자 아래로 sweep, 쓸어 넣어 감추는 그림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표면상으로는 감춰졌지만 생각해보면 누군가 들추면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잠시 묻어두다 라는 의미까지도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문장 연습해 보겠습니다 네가 아무것도 감추지 않았기를 바래 영어로 한번 해보실까요? 네, I hope you didn't sweep anything under the rug sweep under the carpet 으로도 자주 사용된다는 것 참고해주세요 그럼 다시 한번 해볼까요? 네, I hope you didn't sweep anything under the rug 네, 오늘은 간단하게 언더와 함께하는 요용한 표현을 알아보고 문장 연습해 봤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고 함께 해주세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